안녕하세요. 향기동동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요. 건강에 대해서 셀프 지압하기 시리즈 9번째 시간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요. 백내장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혈자리 알아볼 건데요. 바로 주원이라는 혈자리에요. 바로 옆에 사진 보이시죠? 엄지손가락에 있습니다. 어디 있냐면 이 엄지손가락에 첫번째 관절 주름이 있죠? 이 주름이 끝나는 이 측면 바로 요 부분에 있는데요. 이 혈자리를 주원이라고 그래요. 여기 빨갛게 제가 점을 찍어 놨는데요. 자 각자의 손가락 한번 봐 보시겠어요? 네. 엄지손가락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면 당연히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. 이 엄지손가락 주름. 이 주름이 이렇게 끝나는 부분 측면에 그 부분이 바로 주원이에요. 그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압을 해주셔도 좋고요. 아니면 손톱으로 좀 더 자극되게 꾹꾹 눌러주셔도 좋습니다. 이 주원이라는 혈자리 참 찾기 쉽죠? 자 백내장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혈자리, 눈에 좋은 혈자리 주원 기억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압하세요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